셀라 아르투아 셀라 아르투아를 상징하는 듯한 레드 컬러와 여성의 아름다움과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듯한 블랙 컬러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역시 프로답게 센터를 너무나 잘 맞춰주고 계신데요 우선 세 분이 시선을 왼쪽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한 미소부터 가볼까요? 비커먼 아이콘에 세 분의 아이콘이 함께 모인 자리 네 가운데로도 환한 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객선 오른쪽으로 또 환한 미소 한번 보여주실까요? 네 특히나 여성 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세 분을 모시니까 왠지 걸크러쉬 느낌이 부실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세 분의 조합도 느껴보시네요 자 걸크러쉬 느낌이 나게 왼쪽부터 시선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 내가 제일 세다 네 아 네 송은희씨 두 발 네 네 네 아 이렇게 되면 네 가운데로도 걸크러쉬 네 이게 바로 카리스마고 이 분야의 최고는 나다 라는 표정 네 네 네 자 여기서 무너지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무너지시면 안됩니다 네 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네 한 분야에서 아이콘이 택하위한 네 꿈과 열정을 표현하는 듯한 표정 네 오른쪽으로도 시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짜 분야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이 돼주고 계신 세 분인데요 이 세 분이 함께 네 네 네 네 네 스텔라 아루투아의 캠페인 런칭과 이번 필름 프리미어를 축하하는 의미에 치얼스를 한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 상태에서 정면으로 시선 주시고요 네 네 왼쪽으로도 시선 한번 부탁드립니다 치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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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자 오른쪽으로도 네 시선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캠페인에서 워낙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세 분이라 이번에는 웃음께 없이 스텔라 아루투아 체리스 자를 들고 네 가장 어려운 포즈죠 웃음께 없는 포즈 네 네 자 왼쪽부터 시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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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네 네 가운데로도 시선 한번 주시고요 네 네 네 오른쪽으로도 시선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 오전 이른 시간 10시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음미하는 느낌. 느낌만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첫째로 원시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음미하는 느낌으로. 세 분의 개성이라는 게 음미하는 느낌. 아, 송은 씨 멈춰주세요. 네, 안 됩니다. 송은 씨 안 됩니다. 다시 한 번 이과에 살짝 뵈는 느낌만. 네. 네, 스텔라 아르파의 청량감과 함께 멋진 포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환한 미소 객석으로 전달해드려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포토 세션을 마치기 전에 새롭게 잠시 후에 감상해볼 필름 촬영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